치우 자카시 제가 가시기 니핸드 싫어하는거 맞잖아요? 제가 가시기 저 치우 좋아해요 저 두들어 좋아하는데 에엠엠엠엠 아.. 두들어 좋아합니다 두들어 좋아하지만은 두요 경력이 또 민석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알잖아요 님들 오래 있는 사람이랑 더 정의 깊은거 아 나 성질 긁네 제발 아아 뉴티루스 맞냐 이거 맞냐 이거 맞냐 오케이 내 운 실력은, 운체크를 해봤는데 오케이, 운줄으로 운에 막 형, 타 형, 타, 큐 형, 타 형, 타 형, 타 큐 아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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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아닌거 같은데요? 오, 형 나 이거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허허허허 와우 우와 지렸다 스페셋 뺐다 이 집 구독 이결과사입니다 따이브 과이잖아 이거 형 간다 다이브 과이잖아 이거 다이브 과이잖아 이거 형 간다 내가 간다 퓨 한번 맞고 와나프전 다잘하구요 지렸다 딸고 각이다 이거 딸고 무조건 쳐라 이거 오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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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라했잖아 내가 왜 그러시는거에요 공석이야? 가끔 민현 먹을때 짜증나 답당하더라구요 답당하는거 싫어가지고 으흐흐흐 오우 예아 아우 나 틴브 저거 짜증나 진짜 은근 사람 거들린단 말이야 아 형 민현 아니 왜 만나리 주고 그래 후기 불편하게 그러면 잘 안돼요 엇 아 나는 지금 마나 없어서 좀 그러고 있는데 만에 두고있네 이즬에 궁두 너무 답답해 출한 번 맞춰보는가 이거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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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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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형 쏘리 쏘리 진짜 잡노 어? 어? 야 죽여놓는다 이거 죽여놓는다 했다 나 진짜 진짜 야 죽여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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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가라고 오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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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식아 가라 가라 너풀이走 내꺼냐 이거? 내꺼니? 내꺼냐 닉네임부터 마음에 안 든다 했어 이거 닉네임부터 마음에 안 든다 했어 진짜로 닉네임부터 정이 안 가더라고 이거 정이 안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진짜 아니 이거 블루를 안 주네 하하 블루를 안 주다니 선을 넘으시네 진짜로 선을 너무 넘었어 이거는 또 땅이 넘어야지 선을 또 키부티기네 오예 형태한테 맞든가 귀한테 맞든가 평타 맞든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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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 평타 오케이 오 이걸 끌어? 너무 거만졌는데 이거? 너무 거만졌어요 럭스 형 이거 죽여놔 이거 죽여놔 이거 죽여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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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더럽게 가네 큐 오케이 어허허 아 사려야 돼? 사려줄게 그럼 흐흥흥흥흥흥흥 흠 왜저래 짜증나는데 체력장 안가줘 체력장 안가죠 바로 그냥 딜이죠 스팸필트 감사합니다 일단은 공성 하나 둘 때 그냥 평타 좀 요즘 생각해보는데 이즈렬이 스킬쓰는데 많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성론 하나 들고 푸시합니다 그거 근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들어요 푸시하려고 들어요 푸시하려고 미냐는 체력 속도가 너무 느려서 너무 드럽게 느려 이즈렬이 그냥 똥챙같애 그냥 푸시가 너무 느려 요즘 저는 시비를 자야 이런 애들 나오는데 푸시 너무 느려 역겨워 와우 왜요 나 와스팬바이 좀 쌌자 형 오케이 땡큐요 붐 막 뜬다 형 덕분에 오케이 심리전 그거지 바로 터트리지 말고 심리전을 하라고 심리전을 그냥 안 터트리면 바로 그냥 스페이시 쓰게 돼있어 이제 또 안쓰다가 이제 또 한번 터트려주고 럭스 2 탑에다가 궁 한번 쏘면 이거 솔직히 낀다 하네 맞은다 이거 아 이거 진짜 강이다 이거 진짜 강이다 어디냐 여기냐 어 씨 어 이거 맞겠는데 느낌이 맞는다 이거 느낌이 맞는다 이거 느낌 맞는다 이거 느낌 무조건 까비 쉐도우복싱 오지게 쳤니 마나 한번 이렇게 용에다가 채워주고요 다들 하거든요 또 이 암은 터트려주고 이번에는 오케이 심리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오오 와우 왜요 귀릿 아 그건 좀 너무 던 넘었어요 싸이고 가는거야? 싸이고 가는거야? 싸이고 보여주는거야? 왜 보여주는거 아냐? 어우 어우 오예 어이구야 돈은 벌어야죠 잘가시구요 즐겁습니다 다음 생에는 행복하시길 오이구 바락을 끝까지 하시네 와 까비요 아깝이요 진짜 깝다 진짜 아깝다 신발 발아주고요 방사주 뭐예요? 신발 팔아 그냥 짠 똥신 팔아버려 그냥 쓰레파 팔면 220원이에요 탑소로킬? 대포 놓쳤죠? 확인 와 나 대포 오케이 먹습니다 놓쳤으면 서운했다 이거 아 나 공속 느롭게 느리네 공속 10% 있는데도 이렇게 느려 얼마나 느린 거야 아껴 그냥 와우 와우 디스 스캐넨 베이비 아 형 그거 선박물 아 형 왜 그래 마무리 하지마 자꾸 왜 나한테 자꾸 나한테 무섭게 오우 예아 럭스 퀴 한번 보여주든가 이거 럭스 맞춤 보여줘 이거 도시에서 대기 까다가 이거 한번 하든가 이거 못 말자 알지 못 말자 알지 럭스 형 못 말자 알지 못 말자 알지 못 말자 알지 이거 못 말자 알지 오케이 아이씨 자꾸 내려오는데 이거 한번 가자 형 가자 이거 Q 한번 가자 Q 한번 가자 아잇 Q 한번 가자 Q 한번 가자 Q 한번 가자 아잇 Q 한번 맞추면 내가 진짜 재밌게 재밌게 때려줄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Q 한번 맞추자 Q 한번만 진짜 Q 한번만 Q 한번만 진짜로 Q 한번만 Q 한번만 진짜 진짜로 그냥 부탁하잖아 이렇게 간절하게 간절맨이야 Q 한번 맞춰봐 이거 오우 예아 아니 형 궁을 뭐야 아니 너무 늦었어 형 어이고 뭔일 있어 뭔일있어 형 오케이 오케이 봐줄게 봐줄게 그래도 알았다 그거 알았다 그치 4킬 먹고 못하면 그거 아니다 형 진짜 알았다 그치 사키먹고 못하면 아니다 아니다 형 오 와우 가잖아 형 쟤도형 어디가 어이구야 죄송합니다 그라세형 오셨네요 잘가요 용 한번 쳐드릴게 어이구 용한테 맞고 계시네 좀 맞으셔요 좀 맞으셔요 좀 맞으셔요 맞으셔 좀 맞으셔 오케이 오케이 제 명제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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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쏘리 따르스 왜 안와 이거 뭐라고 와아 정신 못차이네 이형 이형 배달할라고 이거? 오케이 이 맞추고 오케이 평타 정신 못차이네 그라형 안되지 그러면은 그럼 그럼 나 방금 비전 썼는데 형 노트에 대기타고 있는 거 아니지 진짜 제발 꼬은 이형 아 마순발 쏜느라 미전퇴 뭔지 알죠 마순발 싸울라고 느낌 알죠 느낌 안다구 여기 늦게 뿜 왕스파이 야무지게 쏴야지 오우 12자 단단하구만 자 여기서 한사바리 느낌 본다 이거 느낌 본다 뭐야 보는거야? 가는거야? 가는거야? 낙타는 내가 먹어줄 자신이 없는거야 없는거야 아니 밀 뭐야 아 형 우와 우와 죽였다 이거 진짜 죽였다 죽여버리든가 이거 빠질 필요없어 형 봐줘야돼? 왜 그래 뮤디쉬에쓰 얌 얌 대포 얌 우와 퀴 한번 맞추자 이거 진짜 퀴 한번 맞추자 이거 진짜 제발 제발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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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뭐 있어? 진정해 왜 이렇게 어가놨어 왜 이렇게 어가놨어 형 가자 이거 형 가자 형 가자 퀴 이븐 한번 보자 이거 퀴 이븐 한번 보자 이거 마내마가 없으시구나 퀴 이븐 한번 봐드려야지 야야야 나 이거 야야야 나 어 돈 좀 보자 돈 좀 보자 돈 좀 보자 와 나 진짜 쥐끄치와라 제발 막아줘 막아줘 온몸을 다해 막아 그냥 W초 제발 아 나 죽여놓을까 이거? 죽여놔야 돼 이거? 아 나 지금 못갔잖아 까고 사간다 이거 아 나 죽여놀까 이거? 아 나 지금 못갔잖아 아 나 진짜 직분해줘 끝으로 죽여버리려고한다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야 야 이거 막아라 이거 못오냐 막아줘 또 손 넘으려 하자나 왜저러실까 진짜 감정있나 나한테? 죽여놔 제대형 죽여놔 제발 죽여놔 제발 죽여놔 제발 죽여놔 제발 죽여놔줘 그냥 형 11명 뭐야 뭐야 왜 못죽였을까 콜비대형 메모살려구요 메모사야죠 저희 메모를 삽시다 메모샤스의 아기를 삽시다 와드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뭐하냐 좋아요 잘했습니다 톡톡 톡 아 형 나 이거 좀 치고싶은데 펀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한번 박아줄게 하나씨 와드 한번 박든가 이거 와드 한번 박든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안 끌려 까비 끌렸으면 형 죽었어 죽은건 모르겠고 좀 패긴 했어 형이 내가 죽었다 아비전 평타 쏘리 평타 큐 평타 아 큐 아오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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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쏘리 예에 아 예에 뭐야 갑자기 그냥 홍콩에다 핑턴지네 라니씨 하셨네 아 아 몽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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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비전큐 나 마나가 딸린다 마나 줘라 블루 맨퍼냐 이거 뭔 딜렀어 이거 뭔 딜렀어 이거 왜 왜 왜 왜 왜 이렇게 안 보냈어 왜 왜 이렇게 안 왔어 왜 이렇게 안 왔어 그냥 박네 형 아 W를 받았으면 살아 아 나 진짜 나한테 12만원 그냥 박아버리네 나인데 오케이 가자 이거 맞춤 보여주는거야 이거 와 진짜 나기 쉽겠다 진짜 하기 쉽죠 그 때문에 탈출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죽여놔 그냥 잘가요 조금 취했다 조금 조금 똥신 똥신 제가 아까 샀는데 아 요즘 전투사관 이즈리얼 좀 이쁘긴 해요 저는 약간 심플한거 좋아하기는 하는데 오마일자 심플 공격수 위주로요 근데 안 낀지 오래되긴 했어요 요즘 전투사관경을 껴가지고 저 한번 기강점 잡아놓고 싶긴 한데 형 형 한대만 맞아줘 아큐 뭐야 이형 응덩이 없어 어 제발 내꺼 어이구 형 갔네 아 형 나 식사한거 같기도 하고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지렀네 아 아 요즘 이지를 너무 안했어 요즘 이지를 너무 어립할까 옛날식 이지를 팍팍팍팍팍팍팍팍이 안돼 이지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아 선 넘치 말아야지 내가 아 나 진짜 선 넘는거 같이 죽여버리고싶은데 건들지 못하겠네 안녕하세요 저 메모 나왔습니다 이지를 리 바다형 먹으면 진짜 게임 끝나긴 한데 진짜 너무 수치긴 하지만 게임에 이지를 리 바다형 먹는데 마나 딸릴 일이 없어 일단 이것 좀 패고싶어 진짜 이것 좀 패고싶어 너도 맞을래 너도 맞을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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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요즘 요즘 탈기가 없어 아우 레몬 있는데 나 두개 뒤 있어? 뭐 뭐 뭐 어이구 넵돔? 넵돔? 저 외모 있는데 저 외모 있는데 좀 패주세요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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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완전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넵 못 살려 알아서 살아요 그냥 안 죽죠 안 죽어 그냥 좀비야 좀비 이지할 때 상대가 바람용은 빡치냐고요? 그거까지 모르겠네 일단 이지할 때 바람용 먹으면 그 게임 진짜 그냥 질 수가 없어 지면은 좀 유감이긴 한데 좀 일단 라인전 할 때 바람용을 먹는다 그거 이지가 진짜 라인전 지면 진짜 에바일 라인전 하는데 이지가 바람용을 먹었다 그 게임 진짜 심직하다 안녕 평타 규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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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말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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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와우 예 오와우 그린팀인지 싶으면 뭐지 부자